일단은 수건을 돌돌 말아서 겨드랑이 안쪽에 위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라밴드를 묶어서 탄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면을 바라보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팔은 안쪽 45도에서 90도까지 유지해 주시고 10초 동안 멈춰서 버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원위치하고 이 10초를 10회동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팔꿈치가 너무 떨어져서 수건이 떨어지지 않게끔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어깨가 너무 말려서 앞으로 나가는 동작이 아니고 가슴을 적절히 펴서 날개뼈가 뒤쪽에 위치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은 자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근력 강화는요 똑같은 위치에서 90도까지 팔꿈치 방향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수직으로 팔을 들어 올려서 10초 동안 버텨주시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10초를 버틴 후에는 다시 원위치하고 마찬가지로 90도까지 그 다음 위로 올려서 이거 마찬가지로 팔이 벌어지지 않게끔 주의하시고 10초 동안 유지하신 다음에 원위치로 돌아가신 거를 하겠습니다. 이 운동할 때 주의점은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우리가 팔꿈치랑 주먹의 위치가 각도가 생기지 않게끔 일직선이 될 수 있게끔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요. 첫 번째 위치처럼 90도로 벌린 후에 한 발자국 옆으로 가고 수직으로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팔까지 벌려주는 동작입니다. 이것 또한 10초 동안 버틴 후에 다시 수직선 상에 오게끔 해주고 그리고 다시 원위치 돌아가시면 되고요. 다시 45도에서 90도까지 그 다음에 수직으로 올린 후에 팔을 벌려서 버텨주시면 됩니다. 10초 동안 버텨주시고 마찬가지로 90도 위치해 오게끔 한 다음에 원위치 해주시면 되고요. 이 운동을 할 때 주의점은 내가 팔을 벌렸을 때 내가 몸통을 돌려서 보상작용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지 않게끔 주의하시면서 어깨를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